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계시라와 스티에 기수 긋고 도구니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에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시기요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라는 가인은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긴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밤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시간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 수의 연이 되고 순은 애우의 연이 되고 년은 생의 연이 되고 년은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탄 괴로움 근심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운이 집한다고 한다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 있지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우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 없고 이래도 알미 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 없으며 안에도 알미 없고 밖에도 알미 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 없으며 안과 밖에도 알미 없으며 업에도 알미 없고 이수게도 알미 없고 과 이수게도 알미 없으며 부처에도 알미 없고 부처에도 알미 없고 법에도 알미 없고 승가에도 알미 없다 그리고 고제에도 알미 없고 집제에도 알미 없고 고제에도 알미 없고 도제에도 알미 없으며 원인에도 알미 없고 별과에도 알미 없고 고제에도 알미 없으며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법에도 알미 없으며 착한 일에도 알미 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알미 없으며 고제에도 알미 없고 죄가 있음에도 죄가 없음에도 알미 없다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곳에도 알미 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잘 안 되는 것에도 알미 없으며 열등한 것에도 알미 없고 가장 미묘한 것에도 알미 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 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 없고 알미 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 없으며 알미 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척처에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 없다 이와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식견도 없고 확실히 세를 아는 것도 없어서 서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것 이것을 무명이라 한다 그리고 무엇이 행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에 관한 행과 말의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 신을 말하니 겉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이란 사무쇠군을 말하니 첫째는 소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원이요 넷째는 시군이다 그리고 무엇이 생긴가 이 이 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고통 아파요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처인가 육처란 육네처를 말하니 첫째는 안내처 둘째는 이내처 셋째는 디내처 뒷째는 설내처 다섯째는 신내처 여섯째는 의내처 다섯째는 이다 이것을 육처 고한다 육처는 족의 변이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족인가 족이란 육척을 말하니 첫째는 한 족이여 둘째는 이족이여 셋째는 이족이여 넷째는 설 족이여 다섯째는 신적이오 여섯째는 의적이다 이것을 적이라 한다 죽은 수의원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혜는 세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애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애연은 세가지가 있으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에는 지혜의원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혜는 세가지가 있으니 욕시 견치기 금지하우지를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애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혜는 세가지가 있으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유는 생애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생일한 저들 각각의 중생이오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생애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유는 생애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유는 생애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생일한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유는 생애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머물렀다 내고 유는 생애연이 된다 유는 생애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유는 생애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물 한 머리카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일부부며 검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긋빠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에 의제하며 정신이 혼미하고 몸은 발휘하여 호주를 들고 쇠퇴하며 모든 감건은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오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처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해물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복숭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이치라고 한다 비우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에 처음과 연기에 차별된 이치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연설하시자 송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손에 없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믿어 지니고 받들어 행하였다 이와 가지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시라와서 띠에 기소 굽고 도군에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의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라는가 다른 가인은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바란다 이런 밤음향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 수의 연이 되고 순은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진은 영의 연이 되고 유는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 딴 괴로움 근심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운이 집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 있지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무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없고 이래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없으며 안에도 알미없고 밖에도 알미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없으며 업에도 알미없고 이수개도 알미없고 과이수개도 알미없으며 부처에도 알미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없고 성가에도 알미없다 그리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집죄에도 알미없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도죄에도 알미없으며 고죄에도 알미없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고배도 알미없고 알미없고 고죄는 알·ag 고죄이 provided Syl shouldde 제가 있음에도 알미없고 죄가 없음에도 알미없다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것에도 알미 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 되는 것에도 알미 없으며 혈등한 것에도 알미 없고 가장 미묘한 것에도 알미 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 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 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 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척척에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 없다이와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직견도 없고 확실히 세를 아는 것도 없어서 소설이 속고 무지하고 우매한 것이 것을 무명이라 한다 그리고 무엇이 행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에 관한 행과 말에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신을 말하니 첫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이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이란 사무쇠군을 말하니 첫째는 소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원이요 넷째는 시군이다 그리고 무엇이 색인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체에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체임가 육체란 육내처를 말하니 첫째는 한내처 둘째는 이내처 셋째는 비내처 둘째는 설내처 인내처 여섯째는 인내처 여섯째는 은은Yes 이 다 이것을 육체로 한다 육체란 육체 라니 변이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족인가 족이란 육족을 말하니 첫째는 한 족이오 둘째는 이 족이오 셋째는 이 족이오 넷째는 설 족이오 다섯째는 신 족이오 여섯째는 이 족이다 이것을 족이라 한다 족은 수의 운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족인가 수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족인가 애는 세 가지가 아니 쓰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 애는 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족인가 지혜는 네 가지가 있으니 욕시 견제기 있지 아우지를 말한다 이곳을 칠하고 한다 치는 유예연이 된다는 것에서 뭐 쉬운가 외에는 세 가지가 있어있니 요교 세교 무제교를 말한다. 이곳을 유라고 한다 유는 세메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일한 저들 각각의 중생이여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막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세메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일한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막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머물렀다 내고 158개시 비춰 오늘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일하고 한다 자생은 노사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노인가 물한 머리카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쭈그러지고 온 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애굽으며 검바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겁빠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정신이 흥미하고 몸은 파리하여 호주로 들고 세태하며 모든 감건은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노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처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해물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목숨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이치라고 한다 나의 비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에 청원과 연기에 차별된 이치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연설하시자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전해였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일어진 이곳 밭으로 행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실하와서 띠에 기소 굽고 도군에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에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여러 피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라는 가인은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곳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밤은 명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초의 연이 되고 육초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수의 연이 되고 조건수의 연이 되고 순은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지는 영의 연이 되고 조건수의 연이 되고 유는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 딴 괴로움 근심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오니 집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이치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우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없고 이래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없으며 안에도 알미없고 밖에도 알미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없으며 오배도 알미없고 이수개도 알미없고 과이수개도 알미없으며 부처에도 알미없고 법에도 알미없고 승가에도 알미없다 그리고 고제에도 알미없고 집제에도 알미없고 도대에도 알미없으며 원인에도 알미없고 별과에도 알미없고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보대도 알미없고 착한 일에도 알미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알미없으며 죄가 있음에도 알미없고 죄가 없음에도 알미없다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것에도 알미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되는 것에도 알미없으며 열등한 것에도 알미없고 가장 미묘한 것에도 알미없고 나쁜 행동에도 나쁜 행동에도 알미없고 알미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으며 인연이 인연이 생겨난 육척척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없다 이와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식견도 없고 확실히 죄를 아는 것도 없어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것 이것을 무명이라 한다 그리고 무엇이 행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에 관한 행과 말의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 신을 말하니 겉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신식이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의란 사무쇠분을 말하니 첫째는 소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원이요 넷째는 식원이다 그리고 무엇이 색인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사대로 이루어진 사대미사대로 것이다 이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초에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초인가 육초란 육 넷초를 말하니 첫째는 한 넷초 둘째는 이 넷초 여덟 넷초 넷초 다섯째는 십 넷초 여섯째는 은 넷초 여섯째는 다 이것을 육초 하고 한다 육초는 죽어 이 편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죽인가 ats 축 육초 은 첫째는 한 축 이어 둘째는 이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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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는 신쪽이오 여섯째는 의쪽이다 이것을 조개라 한다 자축은 수의 요인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애는 세 가지가 있으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에는 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지혜는 네 가지가 있으니 욕시 견치기인지 아우지를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애는 세 가지가 있으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유라고 한다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생이란 저들과 생이란 저들과 각각의 중생이여 중생이여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생이란 저들과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머물렀다 내고 십팔 개시 비춰 오늘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이라고 한다 생은 노사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물한 머리카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검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걷어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정신이 혼미하고 몸은 파리하여 호주로 들고 쇠퇴하며 모든 감가는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에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오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처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해물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목숨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틀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이치라고 한다 비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교재로 삼았던 연기의 청과 연기의 차별된 이치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연설하시자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손에 없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일어진 이곳 밭으로 행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시라와서 띠에 기소 굽고 도구니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에 처음봐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피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라는가 나이는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나이름 밤명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 수의 연이 되고 순은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지는 영의 연이 되고 눈은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 걱정 안 딴 괴로움 근신본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운이 집한다고 한 바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 있지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운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어떤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 없고 이래도 알미 없고 과거와 미래도 알미 없으며 안과 밖에도 알미 없으며 안과 밖에도 알미 없으며 업에도 알미 없고 이숙에도 알미 없고 법과 이숙에도 알미 없으며 부처에도 알미 없고 법에도 알미 없고 성가에도 알미 없다 그리고 고제에도 알미 없고 고제에도 알미 없고 집제에도 알미 없고 고제에도 알미 없으며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고배도 알미 없으며 알미 없으며 착한 일에도 알미 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알미 없으며 죄가 있으며 죄가 있으며 도 알미 없고 죄가 없으며 도 알미 없다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옷에도 알미 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 되는 것에도 알미 없으며 혈통한 것에도 알미 없고 가장 미묘한 것에도 알미 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 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 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 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척처에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 없다 이와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식견도 없고 확실히 죄를 아는 것도 없어서 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것 이것을 무명이라 한다 그리고 무엇이 행인과 행인은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의 관한 행과 말의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신을 말하니 첫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일식이라고 한다 명일한 사무쇠군을 말하니 첫째는 소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원이요 넷째는 시군이다 그리고 무엇이 생긴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고통 아파요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처인가 육처란 육매처를 말하니 첫째는 안 내쳐 둘째는 이내초 셋째는 디내초 둘째는 설내초 다섯째는 신 내쳐 여섯째는 은 의 내쳐 이것을 육처 고한다 육처는 죽어 이 변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죽인가 이내초 육척을 말하니 첫째는 안 쪽 이어 둘째는 이쪽 이어 셋째는 비 쪽 이어 넷째는 설 쪽 이어 다섯째는 신 쪽 이어 여섯째는 의 쪽 이 이것을 조 이라 한다 죽은 수의 운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의 는 세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로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네가 스스라고 한다 다수는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인가 애는 세가지가 아니 세니 욕의 세계무세 겟을 말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 애는 취해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취 인가 취해 는 네가지가 있으니 욕 시 견치기 끊지 아우 짓을 말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치는 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유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요 중생이요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생에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머물렀다 내 고시 팔개 십이 차 온을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이라고 한다 생안도 사회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노인가 무란 머리 가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 죽을 구부며 건바사시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겨둔 것 빠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 정해져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정신이 흥미하고 몸은 파리하여 호주로 들고 세태하며 모든 감건은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사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노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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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목숨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아연 오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이치라고 한다 비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에 청 과 연기에 차별된 이치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경을 연설하시자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랑 드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손에 없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일어진 이곳 밭으로 행하였다 오 여 하늘 이를 살려면 여 이 가 지 나 안 들어 및 나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시라와서 띠에 기소 굽고 도군에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의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라는 가인은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반명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 수의 연이 되고 수는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지는 영의 연이 되고 유는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탄 괴로움 근신본회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운이 집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 있지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운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어떤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없고 이래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없으며 안에도 알미없고 밖에도 알미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없으며 어배도 알미없고 이수개도 알미없고 과이수개도 알미없으며 부처에도 알미없고 그 법에도 알미없고 승가에도 알미없다 그리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집죄에도 알미없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보배도 알미없으며 착한 일에도 알미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알미없으며 고죄에도 알미없고 죄가 있음에도 알미없고 죄가 있음에도 알미없고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곳에도 알미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되는 곳에도 알미없으며 알미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인연이 생겨난 육척척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없고 알미없으며 알미없으며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식견도 없고 확실히 세를 아는 것도 없어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거지 것을 무명이라 한다 그리가 무엇이 행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에 관한 행과 말의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신을 말하니 겉제는 안식이오 둘째는 이식이오 셋째는 비식이오 넷째는 설식이오 다섯째는 신식이오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의란 사무생이오 명의란 사무생을 말하니 첫째는 소원이오 둘째는 상원이오 셋째는 행원이오 넷째는 시군이다 그리고 무엇이 생긴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처인가 육처란 육네처를 말하니 첫째는 안 내쳐 둘째는 이 내쳐 셋째는 비 내쳐 둘째는 설 내쳐 다섯째는 신 내쳐 여섯째는 의 내쳐 여섯째다 이것을 육처하고 안다 육처는 죽어 이 변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죽인가 육척이란 육척을 말하니 첫째는 안쪽이오 둘째는 이 쪽이오 셋째는 비 쪽이오 넷째는 설 쪽이오 다섯째는 신 쪽이오 여섯째는 의 쪽이다 이것을 조개라 한다 죽은 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로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인가 해는 세 가지가 안 있으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곳을 해라고 한다 이곳을 해라고 한다 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인가 이곳을 해라고 한다 이곳을 해라고 한다 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유인가 생일한 저들 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다 이곳을 해라 이란 저들 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이곳을 해라 가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여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머물렀다 내고 십팔개시 비춰 오늘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이라고 한다 생은 노사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노인가 모란 머리카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구부며 건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곧 빠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의 행을 제하며 정신이 흥미하고 몸은 발휘하여 호주로 들고 세태하며 모든 감건은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오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 처들과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해물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복숭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이치라고 한다 비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에 청과 연기에 차별된 이치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경을 연설하시자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손에 없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일어진 이곳 밭으로 행하였다 미와 가진 아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시라와서 띠에 기소 굽고 도군에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의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디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라는 가인은 이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바란다 이름 밤음향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초의 연이 되고 육초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 수의 연이 되고 순은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진은 영의 연이 되고 유는 생의 연이 되고 생은 육초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 딴 괴로움 근심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온 이집한다고 한다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이치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무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없고 이래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없으며 안에도 알미없고 밖에도 알미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없으며 어배도 알미없고 이수개도 알미없고 과이수개도 알미없으며 부처에도 알미없고 부처에도 알미없고 법에도 알미없고 승가에도 알미없다 그리고 고제에도 알미없고 집제에도 알미없고 부처에도 알미없고 도처에도 알미없으며 원인에도 알미없고 별과에도 알미없고 부처에도 알미없고 원인에서 생겨난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고배도 알미없으며 알미없으며 착한 일에도 알미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알미없으며 죄가 있음에도 알미없고 죄가 없음에도 알미없다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곳에도 알미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 되는 것에도 알미없으며 열등한 것에도 알미없고 가장 미묘한 것에도 알미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척척에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없다 이와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식견도 없고 확실히 죄를 하는 것도 없어서 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것 그것을 무명이라 한다 그리가 무엇이 행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의 관한 행과 말의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 신을 말하니 겉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일한 사무쇠군을 말하니 첫째는 소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원이요 넷째는 시군이다 그리고 무엇이 생긴가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vl 명색은 육초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초인가 육초란 육네초를 말하니 첫째는 한 내처 둘째는 이내처 셋째는 디내처 뒷째는 설내처 다섯째는 신내처 여섯째는 이내처이다 이것을 육처하고 안다 육처는 죽어의 편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죽인가 죽이란 육척을 말하니 첫째는 안쪽이오 둘째는 이쪽이오 셋째는 비쪽이오 넷째는 설쪽이오 다섯째는 신척이오 여섯째는 의척이다 이것을 조개라 한다 죽은 수의 운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혜는 세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인가 애는 세가지가 아니 쓰니 욕의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 수는 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혜는 세가지가 아니 쓰니 욕지 견제기 욕지 아우지를 말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수는 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혜는 세가지가 아니 쓰니 욕의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côté가 아니 쓰니 욕지 견제기 욕지 견제기 욕 breve 이것을 요라고 한다 요는 센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 들 각각의 중생이에요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머물렀다 내 고시팔게 시비쳐 오늘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이라고 한다 생은 노사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노인가 모란 머리카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일부부며 검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긋빠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의 행을 제하며 정신이 흥미하고 몸은 발휘하여 허주로 들고 세태하며 모든 감건은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쏘고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노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 처들과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해물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복숭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화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이치라고 한다 비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의 청과 연기의 차별된 이치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경을 연설하시자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손에 없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일어진 이곳 밭으로 행하였다 일어진 이곳에 대해 말하였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시라와서 띠에 기소 굽고 도군에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의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라는가 다른 가인은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밤음영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 수의 연이 되고 순은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지는 영의 연이 되고 유는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탄 괴로움 근신본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온 이집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이치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무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없고 일에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없으며 안에도 알미없고 밖에도 알미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없으며 업에도 알미없고 이수게도 알미없고 과이수게도 알미없으며 부처에도 알미없고 그 법에도 알미없고 승가에도 알미없다 그리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집죄에도 알미없고 고죄에도 알미없으며 도죄에도 알미없으며 원인에도 알미없고 별과에도 알미없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보배도 알미없으며 알미없고 착한 일에도 알미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알미없으며 고죄에도 알미없고 죄가 있음에도 죄가 없음에도 알미없다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옷에도 알미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 되는 것에도 알미없으며 열등한 것에도 알미없고 가장 미묘한 것에도 알미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척척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없다 이와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직견도 없고 확실히 질을 하는 것도 없어서 소리속고 무지하고 우매한 것에 것을 무명이 자한다 그리가 무엇이 행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의 권한 행과 말의 권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신이란 육식신을 말하니 겉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의란 명의란 사무생은을 말하니 첫째는 소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원이요 넷째는 식원이다 그리고 무엇이 생긴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처인가 육처란 육매처를 말하니 첫째는 첫째는 내쳐 둘째는 이내초 셋째는 비 내쳐 둘째는 설레 처 다섯째는 신내처 여섯째는 은의 내쳐 다 이것을 육처 하고 한다 육처는 죽의 변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죽인가 죽이란 육척을 말하니 첫째는 안쪽이오 둘째는 이쪽이오 셋째는 비쪽이오 넷째는 설쪽이오 다섯째는 신척이오 여섯째는 의쪽이다 이것을 죽이라 한다 죽은 수의 육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에는 세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애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인가 애연은 세가지가 있으니 욕의 세계무세 글 말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 애는 취해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취인가 취해 취해는 네가지가 있으니 욕의 견제 글지 아우 취해 말한다 이것을 이것을 칠 이것을 한다 치는 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유인가 외는 세가지가 있어있니 요교 세교 무제교를 말한다 이것을 유라고 한다 유는 세메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여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막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머물 나타내고 십팔 개시 비쳐 오늘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이라고 한다 생은 노사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노인 가 무란머리 가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쭈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구구며 건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걷어지고 몸의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정신이 흥미하고 몸은 발휘하여 호주를 들고 세태하며 모든 감건은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노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복숭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아연 오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은 연기에 차별된 잎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나는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의 처음과 연기의 차별된 입지에 그대에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경을 연설하시자 송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손에 없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믿어진 이곳 받들어 행하였다 니와 받지 나는 드럽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시라와서 띠에 기소 굽고 도군에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에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읍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라는가 나이는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나이름 밤명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초의 연이 되고 육초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수의 연이 되고 조건수의 연이 되고 순은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지는 영의 연이 되고 유는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고 걱정 안 딴 괴로움 근신본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운이 집한다고 한 바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이치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무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없고 이래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없으며 안에도 알미없고 밖에도 알미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없고 밖에도 알미없고 과거에 속에도 알미없고 과거에 속에도 알미없으며 부처에도 알미없고 법에도 알미없고 승가에도 알미없다 그리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집죄에도 알미없고 집죄에도 알미없고 멸죄에도 알미없고 도죄에도 알미없으며 원인에도 알미없고 도죄에도 알미없고 도죄에도 알미없고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보배도 알미없으며 착한 일에도 알미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알미없으며 제가 있음에도 알미없고 제가 있음에도 알미없고 제가 없음에도 알미없다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곳에도 알미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되는 곳에도 알미없으며 알미없으며 열등한 곳에도 알미없고 가장 미묘한 곳에도 알미없으며 알미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으며 알미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척척척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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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미쓰 알미 Vallahi literacy 종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 가실이란 육식신을 말하니 겉째는 안식이오 둘째는 이식이오 셋째는 비식이오 넷째는 설식이오 다섯째는 신식이오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일한 사무세군을 말하니 첫째는 소원이오 둘째는 상원이오 셋째는 행원이오 넷째는 시군이다 그리고 무엇이 색인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처인가 육처란 육네처를 말하니 첫째는 안 내쳐 둘째는 이 내쳐 셋째는 비 내쳐 둘째는 설 내쳐 다섯째는 신의 inté oczywiście 다 이것을 육척이다 육처는 죽어의 변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존재인가 초기란 육축을 말하니 첫째는 안쪽이오 둘째는 이쪽이오 셋째는 비쪽이오 넷째는 설쪽이오 다섯째는 신쪽이오 여섯째는 의쪽이다 이것을 초기라 한다 초근수의 운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혜는 세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소라고 한다 수는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인가 애는 세가지가 있으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 애는 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혜는 네가지가 있으니 욕시 견치기인지 아우지를 말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수는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혜는 세가지가 있으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유라고 한다 요는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유라고 한다 요는 세메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오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유는 생의 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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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몸은 발휘하여 호주로 들고 쇠퇴하며 모든 감건은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오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처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에 무리해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복숭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입지라고 한답이 그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교재로 삼았던 연기에 처음과 연기에 차별된 입지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연설하시자 속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손에 없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믿어진 이곳 밭으로 행하였다 니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시라와 스티에 기소 긋고 도구니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에 처음과 그 차별된 입지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피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라는 가인은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밤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 수의 연이 되고 순은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지는 영의 연이 되고 유는 생의 연이 되고 유는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 딴 괴로움 근신번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운이 집한다고 한 바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 있지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운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 없고 이래에도 알미 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 없으며 안에도 알미 없고 밖에도 알미 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 없고 밖에도 알미 없으며 업에도 알미 없고 이수게도 알미 없고 과이수게도 알미 없으며 부처에도 알미 없고 법에도 알미 없고 승가에도 알미 없다 그리고 고지지도 알야 그리고 고지에도 알미 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 없고 faz volver으로 진행 ответ일 때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보배도 알미없으며 착한 일에도 알미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알미없으며 죄가 있음에도 알미없고 죄가 없음에도 알미없다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곳에도 알미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 되는 곳에도 알미없으며 혈통한 곳에도 알미없고 가장 미묘한 곳에도 알미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척척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없다 이와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식견도 없고 확실히 세를 아는 것도 없어서 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것이 것을 무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인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의 관한 행과 말의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신을 말하니 첫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그리고 무엇이 생긴가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일한 사무쇠군을 말하니 첫째는 수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원이요 넷째는 시군이다 그리고 무엇이 생긴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체에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체임가 육체란 육네처를 말하니 첫째는 안 내쳐 둘째는 이 내쳐 셋째는 비 내쳐 뒷째는 설 내쳐 다섯째는 중개의 내쳐 다섯째는 세 개의 여섯째는 이 내쳐 다 이것을 육체라고한다 육체란 축의 변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축인가 초기란 육축을 말하니 첫째는 안쪽이오 둘째는 이쪽이오 셋째는 비쪽이오 넷째는 설쪽이오 다섯째는 신쪽이오 여섯째는 의쪽이다 이것을 초기라 한다 초근수의 운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혜는 세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소라고 한다 수는 애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인가 애연은 세가지가 있으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애연이라고 한다 애는 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인가 수혜는 네가지가 있으니 욕시 견제기 금지하우지를 말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수는 애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인가 수혜는 세가지가 있으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유라고 한다 요는 생애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일한 저들 각각의 중생이요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인시 견제기 금지하우지 말한다 여는 생애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자르군요 숙직생의 무리에서 노을 Turned up her of ten angen expertise 혐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일한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그 중생의 무리에서 너무 내려가 등장 distances minds에 이것을 개발하우지 말한다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머물렀다 내 고십팔 개시 비춰 오늘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이라고 한다 자생은 노사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노인가 노란 머리카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걸 부부며 검바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겨둔 것 빠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세태하며 정신이 혼미하고 몸은 파리하여 호주로 들고 세태하며 모든 감가는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오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해물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목숨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이치라고 한다 비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의 정과 연기에 차별된 이치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경을 연설하시자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천에 없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믿어 지니고 받들어 행하였다 사과 apt- Sic Coryain 그는 천에 구웅하였다 또 승인 1호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시라와서 띠에 기소 굽고 도군에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의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디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라는 가인은 이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바란다 이른 밤음향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 수의 연이 되고 수는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지는 영의 연이 되고 유는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탄 괴로움 근신본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운이 집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 있지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운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없고 이래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도 알미없으며 아니도 알미없고 받기도 알미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없으며 어배도 알미없고 이수개도 알미없고 과이수개도 알미없으며 부처에도 알미없고 그 법에도 알미없고 승가에도 알미없다 그리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집죄에도 알미없고 집죄에도 알미없고 일죄에도 알미없고 도죄에도 알미없으며 원인에도 알미없고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보대도 알미없으며 착한 일에도 알미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고죄에도 알미없고 제가 있음에도 알미없고 죄가 없음에도 알미없다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곳에도 알미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 되는 곳에도 알미없으며 알미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인연이 생겨난 육척척에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없다 이와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직견도 없고 확실히 죄를 아는 것도 없어서 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것 이것을 무명이라 한다 그리고 무엇이 행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에 관한 행과 말에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신을 말하니 겉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이란 사무세군을 말하니 첫째는 수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원이요 넷째는 시군이다 그리고 무엇이 색인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초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초인가 육초란 육내처를 말하니 첫째는 앞내처 둘째는 이내처 셋째는 비내처 둘째는 설내처 여섯째는 이내처 여섯째는 이내처 다 이것을 육초하고 한다 육초는 죽어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죽인가 육초고 첫째는 한쪽이오 둘째는 이쪽이오 셋째는 비쪽이오 넷째는 설쪽이오 다섯째는 신쪽이오 여섯째는 의쪽이다 이것을 조개라 한다 죽은 수의 운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에는 세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로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순은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인가 애는 세가지가 있으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 애는 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인가 지혜는 네가지가 있으니 욕시 견제기인지 아우지를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순은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유인가 애는 세가지가 있으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유라고 한다유는 세메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여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막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몸을 나타내고 십팔개시 비춰 오늘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이라고 한다 자생은 노사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노인가 물 한 물에 가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쭈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해부부며 검바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겁빠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정신이 흥미하고 몸은 파리하여 허주로 들고 쇠퇴하며 모든 감가는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노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처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해물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목숨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입지라고 한다 비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의 처음과 연기에 차별된 입지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연설하시자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선해였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일어진 이곳 밭으로 행하였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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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시라와 스티에 기수 긋고 더군이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에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라 하는가 이는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밤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 수의 연이 되고 순은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지는 영의 연이 되고 눈은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탄 괴로움 근신본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온 이집한다고 한 바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이 지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무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라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없고 이래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도 알미없으며 안에도 알미없고 밖에도 알미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없으며 업에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도 알미없으며 부처에도 알미없고 법에도 알미없고 승가에도 알미없다 그리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고죄에도 er easiest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보배도 알미 없으며 착한 일에도 알미 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알미 없으며 죄가 있음에도 알미 없고 죄가 없음에도 알미 없다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곳에도 알미 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 되는 곳에도 알미 없으며 혈통한 곳에도 알미 없고 가장 미묘한 곳에도 알미 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 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 없으며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 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척처에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 없으며 암에 암에 암의 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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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지 rip 그리가 무엇이 행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신 채에 관한 행과 말의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신을 말하니 겉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일한 사무세군을 말하니 첫째는 소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원이요 넷째는 시군이다 그리고 무엇이 색인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을 명색으로 이루어진다 명색은 육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처인가 육처란 육내처를 말하니 첫째는 안 내쳐 둘째는 이 내쳐 셋째는 비 내쳐 뒷째는 설 내쳐 다섯째는 십 내쳐 여섯째는 의 내쳐 이것을 육처하고 안다 육처는 죽어의 편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죽인가 죽이란 육척을 말하니 첫째는 안쪽이요 둘째는 이쪽이요 셋째는 비쪽이요 넷째는 설 쪽이요 다섯째는 신 쪽이요 여섯째는 의 쪽이다 이것을 조개라 한다 죽은 수의 운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죽인가 수혜는 세 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롭지도 허술고 기도하는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순은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인가 애는 세 가지가 있으니 유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 애는 지혜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죽인가 지혜는 세 가지가 있으니 유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지혜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죽인가 이것을 치라고 한다 치는 유에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유인가 왜는 세 가지가 있으니 유교 세교 무제교를 말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지혜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요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머물렀다 주님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들 각각의 중생의 무리에서 모란 머리카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일부부며 검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긋빠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정신이 흥미하고 몸은 발휘하여 호주로 들고 쇠퇴하며 모든 감가는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노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처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목숨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틀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이치라고 요한다비 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에 청과 연기에 차별된 이치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연설하시자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손에 없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믿어 지니고 받들어 행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안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실하와 스티에 기소 굳고도 굳이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에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시기요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라 하는가 이는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밤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 수의 연이 되고 순은 해오의 연이 되고 은혜는 지의 연이 되고 지는 영호의 연이 되고 윤은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탄 괴로움 근신본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운이 집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 있지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운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없고 이래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도 알미없으며 안과 밖에도 알미없으며 어베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도 알미없으며 부처에도 알미없고 법에도 알미없고 승가에도 알미없다 그리고 고제에도 알미없고 고제에도 알미없고 집제에도 알미없고 멸제에도 알미없고 도제에도 알미없으며 원인에도 알미없고 별과외도 알미없고 별과외도 알미없고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보배도 알미없으며 착한 일에도 알미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알미없으며 알미없으며 죄가 있음에도 알미없고 죄가 없음에도 알미없다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곳에도 알미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 되는 곳에도 알미없으며 열등한 것에도 알미없고 가장 미묘한 것에도 알미없으며 가장 미묘한 것에도 알미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고 알미없으며 알미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척척척에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없다 이와 같이 그 곳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식견도 없고 확실히 죄를 아는 것도 없어서 서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것 이것을 무명히 자한다 그리고 무엇이 행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의 관한 행과 말의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신을 말하니 첫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일식이라고 한다 명일한 사무쇠군을 말하니 첫째는 소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원이요 넷째는 시군이다 그리고 무엇이 생긴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초에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초인가 육초란 육 넷초를 말하니 첫째는 한 넷초 둘째는 이 넷초 셋째는 디 넷초 뒷째는 설레초 다섯째는 십 넷초 여섯째는 은 넷초 이다 이것을 육초 하고 안다 육초는 족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족인가 족이란 육총을 말하니 첫째는 한 족이여 둘째는 이 족이여 셋째는 비 족이여 넷째는 족이여 다섯째는 신 족이여 여섯째는 의 족이다 이것을 족이라 한다 족은 수의 운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다섯째는 신 족이여 세 가지가 세 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로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니가 니가 스스로 한다 순은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인가 애는 세 가지가 아니 세니 요게 세게 무세게 별말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 애는 지혜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인가 지혜는 네 가지가 있으니 욕지 견치 견치 하지 말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치는 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유인가 외는 세 가지가 아니 세니 요게 세게 무세게 를 말한다 이것을 유라고 한다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에요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마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고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머물렀다 내 고시팔 개시 비쳐 오늘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이라고 한다 생은 노사의 연이 된다는 것 무엇이 노인 가 모란물이 가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몸이 새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구구며 건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걷어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 지팡이에 의지하며 정신이 흥미하고 몸은 파리하여 호주로 들고 세태하며 모든 감가는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노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 처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이 그 중생에 무리해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목숨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아연 오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잊지 라고 한다 비우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에 청 과 연기에 차별된 잊지 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경을 연설하시자 송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손에 없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믿어 지니고 받들어 행하였다 를 니와 같이 지난한 트럭파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시라와서 띠에 계속 굳고 도구니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에 처음봐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라는가 나이는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나이름 밤명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초의 연이 되고 육초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 수의 연이 되고 순은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지는 영의 연이 되고 윤은 생의 연이 되고 윤은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탄 괴로움 근신본회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운이 집한다고 한다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비치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우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없고 이래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없으며 안에도 알미없고 밖에도 알미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없고 이수게도 알미없고 과이수게도 알미없으며 부처에도 알미없고 부처에도 알미없고 법에도 알미없고 승가에도 알미없다 그리고 고제에도 알미없고 집제에도 알미없고 부처에도 알미없고 도처에도 알미없으며 원인에도 알미없고 결과에도 알미없고 부처에도 알미없고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법에도 알미없고 알미없고 착한 일에도 알미없고 제게도 알미없고 죄가 있음에도 알미없고 제가 알미噜의며 알미없고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하는 곳에도 알미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 되는 것에도 알미 없으며 열등한 것에도 알미 없고 가장 미묘한 것에도 알미 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 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 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 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척처에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 없다이와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식견도 없고 확실히 죄를 아는 것도 없어서 서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거지 이것을 무명이라 한다 그리가 무엇이 행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에 관한 행과 말의 권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 신을 말하니 겉째는 안식이오 둘째는 이식이오 셋째는 비식이오 넷째는 설식이오 다섯째는 신식이오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일한 사무세를 말하니 첫째는 소원이오 둘째는 상원이오 셋째는 행원이오 넷째는 시군이다 그리고 무엇이 생긴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처인가 육처란 육례처를 말하니 첫째는 한내처 둘째는 이내처 셋째는 비내처 둘째는 설내처 다섯째는 신내처 셋째는 이내처 셋째는 이내처 다 이것을 육처하고 한다 육처는 죽의 변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죽인가 육체란 육척으로 말하니 육척은 육척을 말하니 첫째는 한쪽이오 둘째는 이쪽이오 셋째는 비척이오 넷째는 설쪽이오 다섯째는 신척이오 여섯째는 의척이다 이것을 조개라 한다 죽은 수의 운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의는 세 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애는 세 가지가 있으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에는 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의는 세 가지가 있으니 욕시 견치기인지 아우지를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의는 세 가지가 있으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오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막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몸을 얻다 내고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 대해 물 한 모리 가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 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걸 구부며 검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긋빠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정신이 흥미하고 몸은 발휘하여 호주로 들고 쇠퇴하며 모든 감가는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오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처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해물위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목숨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틀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이치라고 한다 비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의 처음과 연기의 차별된 이치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연설하시자 속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천혜였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일어진 이곳 밭으로 행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실하와 스티에 기소 굳고도 군에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의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여러 피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란 가인은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밤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 수의 연이 되고 순은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지는 영의 연이 되고 눈은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탄 괴로움 근신본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운이 집한다고 한 달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이 지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운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없고 이래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없으며 성안에도 알미없고 바퀴도 알미없고 안과 바퀴도 알미없으며 업에도 알미없고 이숙에도 알미없고 과이숙에도 알미없으며 부처에도 알미없고 법에도 알미없고 성안에도 알미없다 그리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집죄에도 알미없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도죄에도 알미없으며 원인에도 알미없고 별과에도 알미없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법에도 알미없으며 알미없으며 착한 일에도 알미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알미없으며 고죄에도 알미없고 죄가 있음에도 죄가 없음에도 알미없다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곳에도 알미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 되는 곳에도 알미없으며 알미없으며 열등한 곳에도 알미없고 가장 미묘한 곳에도 알미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없고 알미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척처에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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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식견도 없고 확실히 죄를 하는 것도 없어서 소리섭고 무지하고 우매한 거지 그것을 무명이자 한다 그리가 무엇이 행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에 관한 행과 말에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 신을 말하니 첫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일한 사무세군을 말하니 첫째는 소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원이요 넷째는 식원이다 그리고 무엇이 생긴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처인가 육처란 육매처를 말하니 첫째는 첫째는 내처 둘째는 이내처 셋째는 디내처 둘째는 설레 처 다섯째는 신내처 여섯째는 은의 내처 다 이것을 육처 하고 한다 육처는 죽의 변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죽인가 죽의라 죽의라 육척을 말하니 첫째는 안쪽이요 둘째는 이처 이처 셋째는 비쪽이요 넷째는 설쪽이요 다섯째는 신척이요 여섯째는 의쪽이다 이것을 죽의라 한다 죽은 수의 육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에는 세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네가 스스라고 한다 수는 내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인가 해는 세가지가 있으니 욕의 세계무세 깨끼를 말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 애는 지혜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인가 지혜는 네가지가 있으니 안 욕의 할 말 말 말 이것을 지라고 한다 죽는 이유 예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유인가 왜는 세 가지가 있어있니요 교세교 무세교를 말한다 이것을 유라고 한다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여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머물렀다 산에 고십팔 개시 비쳐 오늘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이라 보안다 자생은 노사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노인가 모란 머리카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쭈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건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겨둔 것도 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의 행을 제하며 정신이 흥미하고 몸은 발휘하여 호주를 들고 세태하며 모든 감건은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오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처들 바깥의 중생이 그 중생의 해물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목숨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이치라고 안다 비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의 청과 연기의 차별된 이치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연설하시자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천혜였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믿어 지니고 받들어 행하였다 천혜였던 일을 얻게 되었О 한글자막 by 김정rama 이와 같이 나는 드럽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시라와서 띄에 계속 웃고도곤에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의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시기요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라는가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밤음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 수의 연이 되고 선은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지는 영의 연이 되고 윤은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탄 괴로움 근신본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온 이집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이치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우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없고 이래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없으며 안에도 알미없고 밖에도 알미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없고 이수게도 알미없고 과이수게도 알미없으며 부처에도 알미없고 부처에도 알미없고 부처에도 알미없고 승가에도 알미없다 그리고 고제에도 알미없고 집제에도 알미없고 부처에도 알미없으며 원인에도 알미없고 원인에도 알미없고 평가에도 알미없고 원인에도 생겨난 모든 보돼도 알미없으며 착한 일에도 알미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알미없으며 죄가 있음에도 알미없고 죄가 없음에도 알미없다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곳에도 알미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 되는 곳에도 알미없으며 혈등한 곳에도 알미없고 가장 미묘한 곳에도 알미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척척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없다 이와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식견도 없고 확실히 죄를 아는 것도 없어서 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것이 것을 무명히 가한다 그리고 무엇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의 관한 행과 말의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신을 말하니 첫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이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일한 사무세군을 말하니 첫째는 소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원이요 넷째는 시군이다 그리고 무엇이 색인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식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체에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체임가 육체란 육네처를 말하니 첫째는 안 내쳐 둘째는 이 내쳐 셋째는 비 내쳐 둘째는 이 내쳐 셋째는 비 내쳐 둘째는 설 내쳐 다 육체란다 육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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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랜 다섯째는 신 쪽이요 여섯째는 의 쪽이다 다섯째는 신 쪽이요 여섯째는 의 쪽이다 이것을 조개라 한다 족은 수의 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혜는 세 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애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인가 애연은 세 가지가 있으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에는 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인가 지혜는 네 가지가 있으니 욕시 견치기인지 아우지를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애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혜인가 애연은 세 가지가 있으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유라고 한다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혜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요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막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혜인가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혜인가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혜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혜인가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몸을 나타내고 유는 생의 연이 된다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혜인가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혜인가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혜인가 물한 머리카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를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걸 구부며 검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긋빠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정신이 흥미하고 몸은 발휘하여 호주를 들고 쇠퇴하며 모든 감관은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노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처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목숨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자별된 이치라고 한다 비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의 처음과 연기의 차별된 이치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연설하시자 속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선해였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일어진 이곳 밭으로 행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안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시라와서 뛰어 기소 굽고 도군에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의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피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의 처음이라는 가인은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밤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초의 연이 되고 육초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수의 연이 되고 수는 은혜의 연이 되고 행은 지의 연이 되고 지는 영호의 연이 되고 유는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 딴 괴로움 근신번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운이 집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 있지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운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어떤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없고 이래에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없으며 안에도 알미없고 밖에도 알미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없으며 어배도 알미없고 이수게도 알미없고 과이수게도 알미없으며 부처에도 알미없고 법에도 알미없고 승가에도 알미없다 그리고 고제에도 알미없고 집제에도 알미없고 도대에도 알미없으며 도대에도 알미없으며 원인에도 알미없고 결과에도 알미없고 원인에서 생겨난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고배도 알미없고 알미없고 알미없으며 죄가 있음에도 알미없고 죄가 있음에도 알미없고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곳에도 알미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 되는 곳에도 알미없으며 열등한 곳에도 알미없고 가장 미묘한 곳에도 알미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척처에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없다 이와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암도 없고 식견도 없고 확실히 죄를 하는 것도 없어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거지 이것을 무명이라 한다 그리가 무엇이 행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에 관한 행과 말의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신이란 육식신을 말하니 첫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다섯째는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이란 사무쇠분을 말하니 첫째는 소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원이요 셋째는 넷째는 식원이다 그리고 무엇이 색인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초에 연이 된다는 엉 무엇이 육초인가 육초란 육 넷초를 말하니 첫째는 한 넷초 둘째는 세째는 비네처, 뒷째는 설네처 다섯째는 신네처, 여섯째는 의네처이다 이것을 육처하고 안다 육처는 죽어의 편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죽인가 초기란 육척을 말하니 첫째는 안쪽이요 둘째는 이쪽이요 셋째는 비쪽이요 넷째는 설쪽이요 다섯째는 신쪽이요 여섯째는 의쪽이다 이것을 조개라 한다 죽은 수의 운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혜는 세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의 느낌 괴로움의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순은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인가 애는 세가지가 아니스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 애는 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인가 지혜는 네가지가 있으니 욕시 견치기인지 아우지를 말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혜인가 왜는 세가지가 아니스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요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에요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유는 생의 연이 된다 유는 생의 연이 된다 유는 생의 연이 된다 유는 생의 연이 된다 물안 물에 가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유는 생의 연이 된다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검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검버섯이 쇠약해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정신이 흥미하고 몸은 발휘하여 호주로 들고 쇠퇴하며 모든 감건은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오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처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해물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목숨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틀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이치라고 요한다비구들이여 요한다비구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의 청원과 연기에 차별된 이치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연설하시자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랑드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손에 없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일어진 이곳 밭으로 행하였다 그래igu 10월 3일 future 도시 40 Sahaja 고 escrito 1절 간호소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시라와서 띠에 기소 굽고 도군에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의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라는 가인은 이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말한다 이런 밤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 수의 연이 되고 순은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진은 영의 연이 되고 유는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 딴 괴로움 근심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운이 집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 있지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운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없고 이래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도 알미없으며 안에도 알미없고 밖에도 알미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없으며 어배도 알미없고 이수개도 알미없고 과이수개도 알미없으며 부처에도 알미없고 그 법에도 알미없고 승가에도 알미없다 그리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집죄에도 알미없고 열째개도 알미없고 열째도 알미없고 도죄에도 알미없으며 원인에도 알미없고 별과에도 알미없고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보대도 알미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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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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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에도 알미없고 제가 없음에도 알미없고 알미없고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고죄에도 알미없고 나쁜 나쁜 행동에도 우리와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식견도 없고 확실히 쇠를 아는 것도 없어서 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거지 것을 무명이라 한다 그리고 무엇이 행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에 관한 행과 말의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 신을 말하니 겉제는 안식이여 둘째는 이식이여 셋째는 비식이여 넷째는 설식이여 다섯째는 신식이여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의란 사무생으로 말하니 첫째는 소원이여 둘째는 상원이여 셋째는 행원이여 넷째는 시군이다 그리고 무엇이 색인가 다섯째는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초에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초인가 육초란 육 넷초를 말하니 첫째는 한 넷초 둘째는 이 넷초 셋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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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다 이것을 육초 하고 한다 육초는 죽어 해 형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죽인가 초기란 육축을 말하니 첫째는 안쪽이오 둘째는 이쪽이오 셋째는 비쪽이오 넷째는 설쪽이오 다섯째는 신쪽이오 여섯째는 의쪽이다 이것을 초기라 한다 초근수의 운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혜는 세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소라고 한다 순은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인가 애는 세가지가 있으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 애는 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인가 수혜는 네가지가 있으니 욕시 견제기 금지하우지를 말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순은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인가 왜는 세가지가 있으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순은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오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생명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논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머물렀다 내고 십팔 개시 비춰 오늘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이라고 한다 생은 노사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노인가 모란 머리카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일부부며 검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긋빠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의 행을 제하며 정신이 혼미하고 몸은 발휘하여 호주를 들고 세태하며 모든 감건은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노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처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에 무리해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복숭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듯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이치라고 한다 비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에 처음과 연기에 차별된 이치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연설하시자 속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손에 없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믿어 지니고 받들어 행하였다 강아지 사라지고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시라와서 띠에 기소 굽고 도구니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의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디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라는 가인은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밤음향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 수의 연이 되고 수는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지는 영의 연이 되고 유는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 딴 괴로움 근신번뇌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운이 집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 있지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무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어떤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없고 이래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없으며 안에도 알미없고 밖에도 알미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없고 밖에도 알미없고 이수게도 알미없고 과이수게도 알미없으며 부처에도 알미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없고 승가해도 알미없다 그리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집죄에도 알미없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도죄에도 알미없으며 원인에도 알미없고 별과에도 알미없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보배도 알미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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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일에도 알미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알미없으며 죄가 있음에도 알미 없고 죄가 없음에도 알미 없다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곳에도 알미 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 되는 곳에도 알미 없으며 열등한 곳에도 알미 없고 가장 미묘한 곳에도 알미 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 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 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 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척척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 없다 이와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직견도 없고 확실히 죄를 아는 것도 없어서 소리 속고 무지하고 우매한 것이 것을 무명이라 한다 그리고 무엇이 행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에 관한 행과 말에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신을 말하니 첫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의 연이 된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일한 사무생은을 말하니 첫째는 소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원이요 넷째는 시군이다 그리고 무엇이 생긴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처인가 육처란 육네처를 말하니 첫째는 안 내쳐 둘째는 이내처 셋째는 비 내쳐 셋째는 비 내쳐 둘째는 설 내쳐 다섯째는 이내처 셋째는 이내처 다 이것을 육처하고 한다 육처는 죽어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죽인가 초기란 육척을 말하니 초기란 육척을 말하니 첫째는 안쪽이요 둘째는 이쪽이요 둘째는 이쪽이요 셋째는 비쪽이요 넷째는 설쪽이요 다섯째는 신쪽이요 다섯째는 신쪽이요 여섯째는 의쪽이다 이것을 조기라 한다 초근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혜는 세 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의 느낌 괴로움의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순은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인가 애는 세 가지가 아니 있으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 애는 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인가 지혜는 네 가지가 있으니 욕시 견제기인지 아우지를 말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혜가 그 애는 세 가지가 아니 있으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곳을 유라고 한다유는 세메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여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막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세메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여 중생이여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머물렀다 내 고십팔 개시 비춰 오늘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이라 보안다 생은 노사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노인가 물 한 머리 카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숨결은 겉끼러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에 행을 제하며 정신이 흥미하고 몸은 파리하여 호주로 들고 쇠퇴하며 모든 감가는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오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처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복숭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이치라고 한다 비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의 처음과 연기의 차별된 이치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연설하시자 속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선회였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일어진 이곳 밭으로 행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실하와 스티에 기소 굽고 도군에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의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피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읍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란 가인은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른밤 명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수의 연이 되고 순은의의 연이 되고 은혜는 지의 연이 되고 진은 영호의 연이 되고 윤은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 딴 괴로움 근심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운이 집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이 지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운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 없고 이래도 알미 없고 과거와 미래도 알미 없으며 안과 밖에도 알미 없으며 업에도 알미 없고 과거와 미래도 알미 없으며 부처에도 알미 없고 법에도 알미 없고 승가에도 알미 없다 그리고 고제에도 알미 없고 집제에도 알미 없고 멸제에도 알미 없고 도제에도 알미 없으며 원인에도 알미 없으며 원인에도 알미 없고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보배도 알미 없으며 착한 일에도 알미 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제기에도 알미 없으며 제가 있음에도 알미 없고 젤가 없음에도 알미 없다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곳에도 알미 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 되는 것에도 알미 없으며 혈통한 것에도 알미 없고 가장 미묘한 것에도 알미 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 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 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 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척처에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 없다이와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식견도 없고 확실히 죄를 아는 것도 없어서 서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것에도 무엇을 무명이라 한다 그리가 무엇이 행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의 관한 행과 말에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겉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신을 말하니 겉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일한 사무생이요 명일한 사무생은을 말하니 첫째는 소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원이요 넷째는 시군이다 그리고 무엇이 생긴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처인가 육처란 육매처를 말하니 첫째는 한 내쳐 둘째는 이 내쳐 셋째는 비 내쳐 둘째는 설 내쳐 다섯째는 신 내쳐 여섯째는 의 내쳐 저의 다 이것을 육처하고 한다 육처는 육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족인가 족이란 육척을 말하니 첫째는 한 족이요 둘째는 이족이요 셋째는 비 족이요 넷째는 설 족이요 다섯째는 신 족이요 여섯째는 의 족이다 이것을 족이라 한다 족은 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의 연이 된다 수혜는 세 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로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거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인가 애는 세 가지가 아니스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 애는 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인가 지혜는 네 가지가 아니스니 욕시 견치기인지 아우지를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혜인가 애는 세 가지가 아니스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유라고 한다 요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요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막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머물렀다 내고 십팔 개시 비쳐 오늘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이라고 한다 생은 노사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노인가 물한 머리카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검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걷고 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에 행을 제하며 정신이 훈리하고 몸은 발휘하여 호주를 들고 세태하며 모든 감가는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에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오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처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해물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목숨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이치라고 안다 비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의 청과 연기의 차별된 이치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연설하시자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손에 없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믿어 지니고 받들어 행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안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시라와서 뛰어 기소 굽고 도구니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에 처음봐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피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시기요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라는가 이는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밤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수의 연이 되고 순은의의 연이 되고 은혜는 지의 연이 되고 지는 영호의 연이 되고 윤은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탄 괴로움 근신본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운이 집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만 있지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운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없고 이래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도 알미없으며 안과 밖에도 알미없으며 어베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도 알미없으며 부처에도 알미없고 법에도 알미없고 승가에도 알미없다 그리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그리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고죄에도 알미없으며 원인에도 알미없고 별 과외도 알미 없고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고배도 알미 없으며 착한 일에도 알미 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알미 없으며 죄가 있음에도 알미 없고 죄가 없음에도 알미 없다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곳에도 알미 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 되는 것에도 알미 없으며 혈통한 것에도 알미 없고 가장 미묘한 것에도 알미 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 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 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 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척척척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 없으며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식견도 없고 확실히 세를 아는 것도 없어서 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것 이것을 무명히 하여간다 그리와 무엇이 행인과 행인은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의 관한 행과 말의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신을 말하니 겉제는 안식이오 둘째는 이식이오 셋째는 비식이오 넷째는 설식이오 다섯째는 신식이오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의란 사무생을 말하니 첫째는 소원이오 둘째는 상원이오 셋째는 행원이오 넷째는 시군이다 그리고 무엇이 색인가 이식이오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식과 이식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조인가 육조란 육 내처를 말하니 첫째는 안 내처 둘째는 이내처 셋째는 디내처 둘째는 설내처 다섯째는 신내처 여섯째는 의내처 다 이것을 육조 고한다 육조는 조거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조긴가 조기란 육조 을 말하니 첫째는 안쪽 이어 둘째는 이쪽 셋째는 이쪽 넷째는 설 쪽 이어 다섯째는 신쪽 이어 여섯째는 의쪽 이다 이것을 조기라 한다 죽은 수의 운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의 수의 는 세 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로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순은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인가 애는 세 가지가 아니 세니 요게 세게 무세게 별 말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 애는 지혜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인가 지혜는 네 가지가 가있으니 욕시 견제게 금지야 어찌들 말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치는 요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유인가 외는 세 가지가 있어있니 요교 세교 무세교를 말한다 이것을 요라고 한다 요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에요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머물렀다 내 고시팔게 십이차 오늘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이라고 한다 생은 노사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노인가 노인의 노란 노란 카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 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이뤄가며 이뤄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일부부며 건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긋빠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정신이 혼리하고 몸은 파리하여 호주로 들고 쇠퇴하며 모든 감가는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오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에 무리해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복숭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아연 오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잊지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의 처음과 연기의 차별된 잊지에 그대의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경을 연설하시자 송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전해었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일어진 이곳 밭으로 행하였다 니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실하와 스티에 기소 굳고 도구 내며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하여 그때 세준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에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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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라든가 이것이 이것이 생김으로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른밤 명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수의 연이 되고 순은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지는 영의 연이 되고 유는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이어서 걱정 안단 괴로움 근신본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운이 집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곳을 연기에 처음이치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운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어떤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없고 이래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없으며 안에도 알미없고 밖에도 알미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없으며 어베에도 알미없고 이수게도 알미없고 과이수게도 알미없으며 부처에도 부처에도 알미없고 법에도 알미없고 승가에도 알미없다 그리고 고재에도 알미없고 집재도 집재도 알미없고 멸체에도 알미없고 도체에도 알미없으며 원인에도 알미없고 결과에도 알미없고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보배도 알미없으며 착한 일에도 알미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알미없으며 죄가 있음에도 알미없고 죄가 없음에도 알미없다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것에도 알미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 되는 것에도 알미없으며 열등한 것에도 알미없고 가장 미묘한 것에도 알미없으며 나쁜 나쁜 행동에도 알미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으며 인연이 인연이 생겨난 육척척척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없다 이와 같이 그 곧곳마다 철저하게 암두없고 식견도 없고 확실히 확실히 죄를 아는 것도 없어서 서리섭고 무지하고 우매한 그지 것을 무명이라 한다 그리가 무엇인 가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의 관한 행과 말의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신이란 육식신을 말하니 어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의란 명의란 사무새군을 말하니 첫째는 수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원이요 넷째는 식원이다 그리고 무엇이 생긴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처인가 육처란 육네처를 말하니 첫째는 한 네처 둘째는 이네처 셋째는 셋째는 설레처 다섯째는 십네처 여섯째는 을메처 다 이것을 육처하고 한다 육처는 죽어의 변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죽인가 속이란 육척을 말하니 첫째는 한쪽이요 둘째는 이쪽이요 셋째는 비쪽이요 넷째는 설쪽이요 다섯째는 신척이요 여섯째는 의쪽이다 이것을 조개라 한다 죽은 수의 운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의 수의 는 세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로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순은 애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인가 애연은 세가지가 아니 쓰니 요게 세계무세게 별 말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 애연은 지혜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인가 지혜는 네가지가 있으니 욕시 견치기 금치 아우 짓을 말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지혜 유애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유인가 외에는 세가지가 있으니 요교 세교 무제교를 말한다 이것을 유라고 한다 유는 세매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에요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막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머물렀다 내고 십팔 개 십이 차 오늘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이라고 한다 생은 노사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노인가 모란 머리카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쭈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구구며 건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급해지고 지팡이 지팡이 지팡이에 의지하며 정신이 흥미하고 몸은 파리하여 호주를 들고 세태하며 모든 감건은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오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 처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해물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복숭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이치라고 한다 비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의 처음 성과 용기에 차별된 입지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경을 연설하시자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손에 없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이뤄진 이곳 받들어 행하였다 하늘과 109.5.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세시라와 스티에 기수 긋고 도구니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에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라는 가인은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밤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수의 연이 되고 수는 은혜의 연이 되고 은혜는 지의 연이 되고 지는 영호의 연이 되고 유는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 딴 괴로움 근신본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오니 집한다고 한다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 있지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무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없고 일해에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없으며 안에도 알미없고 밖에도 알미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없으며 어배도 알미없고 이수개도 알미없고 과이수개도 알미없으며 부처에도 알미없고 법에도 알미없고 성가에도 알미없다 그리고 고제에도 알미없고 집제에도 알미없고 고제에도 알미없으며 원인에도 알미없고 별과에도 알미없고 고제에도 알미없고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고배도 알미없으며 알미없고 착한 일에도 알미없고 고제에도 알미없고 죄가 있음에도 알미없고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곳에도 알미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 되는 곳에도 알미없으며 열등한 곳에도 알미없고 가장 미묘한 곳에도 알미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척처에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없다 이와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식견도 없고 확실히 죄를 하는 것도 없어서 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거지 것을 무명이라 한다 그리고 무엇인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에 관한 행과 말의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 가시 가시란 육식 신을 말하니 겉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의란 사무쇠분을 말하니 첫째는 소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운이요 셋째는 넷째는 식운이다 그리고 무엇이 색인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초에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초인가 육초란 육 넷초를 말하니 첫째는 한 넷초 둘째는 넷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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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는 넷초 다 이것을 육초 하고 한다 육초는 족의 변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족인가 족 족이란 육초 족을 말하니 첫째는 한 족이요 둘째는 이 족이요 셋째는 이 족이요 넷째는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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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을 수라고 한다 수는 애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인가 애연은 세 가지가 아니스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곳을 해라고 한다에는 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진가 지혜는 네 가지가 아니스니 욕시 견제기 욕시야 어찌될 말한다 이곳을 수라고 한다 수는 요게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진가 애연은 세 가지가 아니스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곳을 유라고 한다 유는 세 매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에요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세 매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진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머물렀다 내고 십팔 개시 비춰 온을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능더라 이것을 생이란 나iana 다생은 노사외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노인가 모란 머리카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일부부며 검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긋빠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정신이 흥미하고 몸은 발휘하여 줄어들고 쇠퇴하며 모든 감가는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노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처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해물이 해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목숨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자별된 이치라고 한다 비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의 청과 연기의 차별된 이치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연설하시자 송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손에 없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믿어 지니고 받들어 행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실하와서 뛰하기 수긋고 도구니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의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피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디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라는가 이는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밤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수의 연이 되고 조건수의 연이 되고 순은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지는 영의 연이 되고 눈은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탄 괴로움 근신본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세운 이집한다고 한 바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이치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무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 없고 이래도 알미 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 없으며 과거에도 알미 없으며 안과 밖에도 알미 없으며 업에도 알미 없고 이숙에도 알미 없고 과이숙에도 알미 없으며 부처에도 알미 없고 법에도 알미 없고 승가에도 알미 없다 그리고 고죄에도 알미 없고 집죄에도 알미 없고 고죄에도 알미 없으며 원인에도 알미 없고 별과에도 알미 없고 공겨에도 알미 없고 원인에도 알미 없으며 원인이 없으며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모든 고대에도 알미 없으며 착한 일에도 알미 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것에 알미 없으며 악한 일에도 알미 없으며 자세가 없음에도 알미없다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곳에도 알미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 되는 곳에도 알미없으며 혈등한 곳에도 알미없고 가장 미묘한 곳에도 알미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척척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없다 이와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직견도 없고 확실히 죄를 아는 것도 없어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것이 것을 무명히 가한다 그리고 무엇이 행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의 관한 행과 말의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신을 말하니 첫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의란 사무쇠분을 말하니 첫째는 첫째는 소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원이요 넷째는 식원이다 그리고 무엇이 색인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처인가 육처란 육매처를 말하니 첫째는 안 내쳐 둘째는 이 내쳐 셋째는 비 내쳐 둘째는 설 내쳐 다섯째는 신의 내쳐 여섯째는 의 내쳐이다 이것을 육처하고 한다 육처는 죽어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죽인가 육척을 말하니 육척을 말하니 첫째는 안쪽이요 둘째는 이쪽이요 둘째는 이쪽이요 셋째는 비쪽이요 넷째는 설쪽이요 다섯째는 신의 내쳐 여섯째는 의쪽이다 이것을 조개라 한다 죽은 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의 연이 된다 수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로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인가 애는 세 가지가 안 있으니 육의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야라고 한다 인은 지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 있는가 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 있는가 수는 nell의 가지가 있으니 육체 견 disguise 견 близ지 않 donc 그것을 말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치는 유예연이 된다는 것에서 뭔 시유인가 외는 세 가지가 있어있니 요교 세교 무제교를 말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유는 세메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여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막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세메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몸을 나타내고 십팔 개시 비춰 오늘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이라고 한다 자생은 노사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노인가 노란 머리카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쭈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지걸 부부며 검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걷어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의 행을 제하며 정신이 혼리하고 몸은 파리하여 호주를 들고 세태하며 세태하며 모든 감과는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오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처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해물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목숨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입지라고 안다 비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에 청과 연기에 차별된 입지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연설하시자 속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전해였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일어진 이곳 밭으로 행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실하와 스티에 기소 긋고 도구니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준께서는 비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에 처음봐 그 차별된 입지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피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라는 가인은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른밤 명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 수의 연이 되고 순은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지는 영의 연이 되고 윤은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탄 괴로움 근신본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운이 집한다고 한 바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만 있지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우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없고 이래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도 알미없으며 안에도 알미없고 바퀴도 알미없고 안과 바퀴도 알미없으며 어배도 알미없고 가이수게도 알미없으며 부처에도 알미없고 법에도 알미없고 승가에도 알미없다 그리고 고제에도 알미없고 고제에도 알미없고 집제에도 알미없고 멸제에도 알미없고 도제에도 알미없으며 원인에도 알미없고 결과에도 알미없고 원인에도 알미없고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보배도 알미없으며 착한 일에도 알미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알미없으며 고제에도 알미없고 죄가 있음에도 알미없고 알미없고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곳에도 알미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 되는 곳에도 알미없으며 알미없으며 혈통한 곳에도 알미없고 가장 미묘한 곳에도 알미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척처에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없다 이와 같이 그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식견도 없고 확실히 죄를 아는 것도 없어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거지 것을 무명이라 한다 그리고 무엇이 행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에 관한 행과 말의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신이란 육식신을 말하니 첫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 구한다 명이란 사무세군을 말하니 첫째는 수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원이요 넷째는 시군이다 그리고 무엇이 세긴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초에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초인가 육초란 육매초를 말하니 무엇이 육초인가 육초란 첫째는 남내차 둘째는 이내차 셋째는 네 뇌 네내차 어 이 쟤는 설레처 다섯 쟤는 신레처 여섯 쟤는 의메처이다 이것을 육처하고 한다 육처는 죽어의 편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죽인가 죽이란 육척을 말하니 첫째는 안쪽이요 둘째는 이쪽이요 셋째는 기쪽이요 넷째는 설쪽이요 다섯째는 신쪽이요 여섯째는 의쪽이다 이것을 죽이라 한다 자척은 수의 운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로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인가 애는 세 가지가 아니스니 요게 세게 무세게 될 말한다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고 한다 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인가 지혜는 네 가지가 아니스니 욕시 견치기인지 아우지를 말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치는 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유인가 외에는 세 가지가 아니스니 요게 세게 무세게 될 말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요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몸을 얻다 내고 십팔 개시 비춰 오늘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이라고 한다 생은 노사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노인가 물한 머리카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검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겉더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정신이 혼미하고 몸은 발휘하여 호주로 들고 쇠퇴하며 모든 감가는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오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사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해물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복숭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화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이치라고 한다 비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의 청과 연기에 차별된 입지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연설하시자 속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손에 없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믿어진 이곳 밭으로 행하였다 니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시라와 스티에 기소 굳고 도군에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 그때 세존께서는 비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에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란 가인은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밤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 수의 연이 되고 순은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지는 영의 연이 되고 유는 생의 연이 되고 유는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 딴 괴로움 근심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운이 집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이치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운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없고 이래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도 알미없으며 안에도 알미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없으며 안과 밖에도 알미없으며 업에도 알미없고 이수개도 알미없고 과이수개도 알미없으며 부처에도 알미없고 법에도 알미없고 승가에도 알미없다 그리고 고제에도 알미없고 집제에도 알미없고 도체에도 알미없으며 원인에도 알미없고 별과에도 알미없고 원인에서 생겨난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법에도 알미없으며 알미없으며 착한 일에도 알미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알미없으며 제가 제가 있음에도 알미없고 죄가 없음에도 알미없다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곳에도 알미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되는 곳에도 알미없으며 혈통한 곳에도 알미없고 가장 미묘한 곳에도 알미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고 알미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으며 착한 행동에도 인연이 생겨난 육척처에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없다 이와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얻고 식견도 얻고 확실히 세를 하는 것도 없어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거지 것을 무명히 다한다 그리고 무엇이 행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에 관한 행과 말의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 신을 말하니 겉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일한 사무쇠군을 말하니 첫째는 소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원이요 넷째는 시군이다 그리고 무엇이 새긴가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고통 아파요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처인가 육처란 육매처를 말하니 첫째는 안내처 둘째는 이내처 셋째는 디내처 뒷째는 설내처 다섯째는 신내처 여섯째는 뒤쪽 세개의 매첨이 이내처 이것을 육처 1 육처 보 안다 육처는 쪽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촉인가 촉이란 육척을 말하니 첫째는 안쪽 이요 둘째는 이쪽 이처 셋째는 한 비쪽이오 넷째는 설쪽이오 다섯째는 신쪽이오 여섯째는 의쪽이다 이것을 조개라 한다 죽은 수의 운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혜는 세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인가 애는 세가지가 있으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애 라고 한다 이것을 애는 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인가 수혜는 네가지가 있으니 욕시 견치기 금지하우지를 말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수는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유인가 외에는 세가지가 있으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유라고 한다 이것을 유라고 한다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에요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머물렀다 내고 십팔 개시 비쳐 오늘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의라고 한다 생은 노사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노인가 모란 머리카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일부부며 검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긋빠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정신이 혼미하고 몸은 발휘하여 주로 들고 쇠퇴하며 모든 감가는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오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서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해물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목숨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있지라고 안다 비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에 청과 연기에 차별된 입지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연설하시자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선회였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믿어 지니고 받들어 행하였다 니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실하와 스티에 기소 굳고도 군에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준께서는 비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에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피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디 말씀하여 주시기요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란 가인은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밤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 수의 연이 되고 순은 애우의 연이 되고 은혜는 지의 연이 되고 진은 영호의 연이 되고 윤은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탄 괴로움 근신본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운이 집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이치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운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없고 이래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도 알미없으며 안과 밖에도 알미없으며 업에도 알미없고 이숙에도 알미없고 법과 이숙에도 알미없으며 부처에도 알미없고 법에도 알미없고 승가에도 알미없다 그리고 고제에도 알미없고 그리고 고제에도 알미없고 집제에도 알미없고 멸제에도 알미없고 도제에도 알미없으며 원인에도 알미없고 결과에도 알미없고 원인에서 생겨난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법에도 알미없으며 알미없으며 착한 일에도 알미없고 착한 일에도 알미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알미없으며 착한 일에도 알미없고 죄가 있음에도 알미없고 죄가 있음에도 알미없고 알미없다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곳에도 알미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 되는 곳에도 알미없으며 알미없고 열등한 곳에도 알미없고 가장 미묘한 곳에도 알미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나쁜 행동에도 알미없고 알미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으며 알미없고 인연이 생겨난 육척척척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없다 이와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직견도 없고 확실히 일을 아는 것도 없어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것 이것을 무명이 가한다 그래가 무엇이 행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에 관한 행과 말에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 신을 말하니 이란 육식 신을 말하니 다섯째는 다섯째는 신식이여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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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쇠군을 말하니 첫째는 소원이여 둘째는 상원이여 셋째는 행원이여 넷째는 시군이다 그리고 무엇이 생긴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초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초인가 육초란 육 넷초를 말하니 첫째는 한 넷초 둘째는 이 넷초 셋째는 넷초 셋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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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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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는 넷초 넷초 여섯째는 넷초 넷초 다 이것을 육초 하고 한다 육초는 죽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축인가 혁 여섯 iele 엷초 넷초 넷초 이것을 조개라 한다. 죽은 수의 운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의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애는 세 가지가 있으니 유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 이는 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지혜는 네 가지가 있으니 욕시 견치기인지 아우지를 말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지혜는 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왜는 세 가지가 있으니 유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요.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막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지혜는 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머물렀다. 내 고시 팔개시 비춰 오늘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이라 보안다. 생은 노사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모란 머리카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목과 등은 구부러지고 검바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겨둔 것도 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 정해져서 지팡이에 해 놓이지 하며 정신이 혼미하고 몸은 파리하여 호주로 들고 쇠퇴하며 모든 감가는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노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상실한 사람처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해물에 해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목숨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화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이치라고 한다 비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에 청과 연기에 차별된 이치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경을 연설하시자 속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선회였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일어진 이곳 밭으로 행하였다 니가 같이 나는 드렸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시라와서 띠에 기소 굽고 도군에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의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라는 가인은 이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바란다 이른 밤음향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 수의 연이 되고 순은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지는 영의 연이 되고 유는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 딴 괴로움 근신번뇌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온 이집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이치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우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없고 이래에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없으며 안에도 알미없고 밖에도 알미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없고 밖에도 알미없고 이수개도 알미없고 과이수개도 알미없으며 부처에도 알미없고 부처에도 알미없고 밖에도 알미없고 승가에도 알미없다 그리고 고제에도 알미없고 집제에도 알미없고 부처에도 알미없고 도처에도 알미없으며 원인에도 알미없고 별과에도 알미없고 부처에도 알미없고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고배도 알미없고 알미없고 착한 일에도 알미없고 착한 일에도 알미없고 착한 일에도 알미없고 착한 일에도 알미없으며 도처에도 알미없음에도 알미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 되는 것에도 알미없으며 열등한 것에도 알미없고 가장 미묘한 것에도 얼마 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얼마 없고 착한 행동에도 얼마 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척척에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매없다 이와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직견도 없고 확실히 죄를 하는 것도 없어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것이 것을 무명이자 한다 그래가 무엇인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의 관한 행과 말의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겉에서 무엇이 식인가 신이란 육식신을 말하니 겉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일한 사무석이요 넷째는 이식이요 넷째는 시군이다 둘째는 상온이요 셋째는 행온이요 넷째는 시군이다 그리고 무엇이 식인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처인가 육처란 육매처를 말하니 첫째는 안 내쳐 둘째는 이 내쳐 셋째는 비 내쳐 뒷째는 설 내쳐 셋째는 비 내쳐 뒷째는 설 내쳐 라고 한다 육처는 육척이다 육처는 육척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척인가 육척이란 육척을 말하니 첫째는 안쪽이요 둘째는 이 쪽이요 다섯째는 신 쪽이요 다섯째는 신 쪽이요 여섯째는 의 쪽이다 이것을 조개라 한다 자척은 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이 즐거움에 느낌 괴로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일인가 수는 애는 세 가지가 있으니 이것을 세 개 무색을 말한다 이것을 애라고 한다 애는 지혜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의인가 지혜는 네 가지가 있으니 욕시 견제기 욕시야 어찌들 말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지는 유예연이 된다는 것에서 몹시유인가 외에는 세 가지가 아니 쓰니 요교 세교 무색유를 말한다 이것을 유라고 한다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오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머물렀다 내고 십팔 개시 비춰 오늘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이라고 한다 생은 노사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노인가 물한 머리카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구부며 건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겁나고 숨결은 겁나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에 행을 제하며 정신이 흥미하고 몸은 발휘하여 어지러들고 세태하며 모든 감건은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받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쏘고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노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해물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목숨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이치라고 한다 비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에 청과 연기에 차별된 이치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경을 연설하시자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손에 없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이러지니고 받들어 해나였다 한글자막 by —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시라와서 띠에 기소 굽고 도구니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의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시기요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라는 가인은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밤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 수의 연이 되고 순은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지는 영의 연이 되고 윤은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 딴 괴로움 근신본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세운이 집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이치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우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 없고 이래도 알미 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 없으며 안에도 알미 없고 밖에도 알미 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 없으며 어배도 알미 없고 이수게도 알미 없고 과이수게도 알미 없으며 부처에도 알미 없고 법에도 알미 없고 승가에도 알미 없다 그리고 고제에도 알미 없고 집제에도 알미 없고 고제에도 알미 없고 도제에도 알미 없으며 원인에도 알미 없고 별과에도 알미 없고 고제에도 알미 없으며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법에도 알미 없으며 착한 일에도 알미 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알미 없으며 죄가 있음에도 알미 없고 고제에도 알미 없고 고제에도 알미 없고 고제에도 알미 없고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곳에도 알미 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 되는 곳에도 알미 없으며 열등한 곳에도 알미 없으며 가장 미묘한 곳에도 알미 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 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 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 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척척척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 없으며 알미 없으며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식견도 없고 확실히 세를 아는 것도 없어서 소설이 속고 무지하고 우매한 것 이것을 무명이라 한다 그리고 무엇이 행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에 관한 행과 말의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 신을 말하니 첫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이란 사무쇠군을 말하니 첫째는 소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원이요 넷째는 시군이다 그리고 무엇이 새긴가 이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고통 아파요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처인가 육처란 육매처를 말하니 첫째는 안내처 둘째는 이내처 셋째는 디내처 뒷째는 설내처 다섯째는 신내처 여섯째는 의내처 다섯째는 다 이것을 육처하고 고한다 육처는 죽어 이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죽인가 죽이란 육척을 말하니 첫째는 한 쪽이요 둘째는 이 쪽이요 셋째는 이 쪽이요 넷째는 설 다섯째는 신 쪽이요 여섯째는 의 쪽이다 다섯째는 이것을 조개라 한다 조개라 한다 죽은 수의 운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의 수의 세 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로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순은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인가 애는 세 가지가 안 있으니 요게 세게 무세게 별 말한다 이 이것을 해라고 한다 애는 지혜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인가 지혜 는 네 가지가 있으니 욕시 견치 깊지 아우 짓을 말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치는 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유인가 왜 는 세 가지가 안 있으니 요게 세게 무세게 를 말한다 이것을 유라고 한다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에요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마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 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머물렀다 내 고시팔 개시 비쳐 오늘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이라고 한다 생은 노사의 연이 된다는 것 무엇이 노인 가 모란머리 가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구부며 건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그 빠지고 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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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은 구부 정해져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정신이 혼미하고 몸은 파리하여 호주를 들고 세태하며 세태하며 모든 감건은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노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에 내물이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복숭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아연 오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자별된 잎 자별된 안다 비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의 청 과 연기의 자별된 잎 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경을 연설하시자 송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손에 없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믿어 지니고 받들어 행하였다 지니고 나 그 지난한 트럭바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시라와 스티에 기소 긋고 도구니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에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라는가 다른 가인은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밤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초의 연이 되고 육초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수의 연이 되고 조건수의 연이 되고 순은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지는 영의 연이 되고 윤은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탄 괴로움 근신본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오니 집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이치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우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 없고 이래에도 알미 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 없으며 안에도 알미 없고 밖에도 알미 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 없으며 업에도 알미 없고 이수게도 알미 없고 과이수게도 알미 없으며 부처에도 알미 없고 그 법에도 알미 없고 승가에도 알미 없다 그리고 고죄에도 알미 없고 집죄에도 알미 없고 열죄에도 알미 없고 도죄에도 알미 없으며 원인에도 알미 없고 도죄에도 알미 없으며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보배도 알미 없으며 착한 일에도 알미 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알미 없으며 제 가 있음에도 제 가 있음에도 알미 없고 제 가 없음에도 알미 없다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곳에도 알미 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되는 곳에도 알미 없으며 열등한 곳에도 알미 없고 가장 미묘한 곳에도 알미 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 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 없고 인연이 생겨난 인연이 생겨난 육척처에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 없으며 알미 없으며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식견도 없고 확실히 세를 아는 것도 없어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것이 것을 무명이라 한다 그리고 무엇이 행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에 관한 행과 말의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신을 말하니 겉제는 안식이오 둘째는 이식이오 셋째는 비식이오 넷째는 설식이오 다섯째는 신식이오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의란 사무쇠 명의란 사무쇠군을 말하니 첫째는 수원이오 둘째는 상원이오 셋째는 행원이오 넷째는 시군이다 그리고 무엇이 생긴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처인가 육처란 육네처를 말하니 첫째는 안 내쳐 둘째는 이 내쳐 셋째는 비 내쳐 둘째는 설 내쳐 다섯째는 신 내쳐 여섯째는 의 내쳐 다섯째다 이것을 육처하고 안다 육처는 죽어 이 변이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죽인가 무엇이 죽인가 육척이란 육척을 말하니 첫째는 안쪽이여 둘째는 이초 둘째는 이초기여 셋째는 비이초기여 넷째는 설쪽이여 넷째는 설쪽이여 다섯째는 신쪽이여 여섯째는 의쪽이여 다섯째는 신쪽이여 이것을 조개라 한다 자척은 수의 육척은 수의 육척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이 즐거움에 즐거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하는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인가 해는 세 가지가 안 있으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 애는 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인가 지혜는 네 가지가 있으니 욕지 견지 견지 아우 지들 말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유인가 외는 세 가지가 안 있으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유라고 한다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여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막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고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머물렀다 내고 십팔 개시 비춰 온을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이라고 한다 생안도 사회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노인가 모란 머리 가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구부며 검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급해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정신이 흥미하고 몸은 발휘하여 호주로 들고 쇠퇴하며 모든 감건은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오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라 사란 서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헤물에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목숨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아연 오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이치라고 한다 비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교재로 삼았던 연기에 처음과 연기에 차별된 이치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연설하시자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손에 없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일어진 이곳 밭으로 행하였다 미화가 지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시라와서 띠에 기소 굽고 도군에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의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디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라는 가인은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밤음영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 수의 연이 되고 순은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진은 영의 연이 되고 유는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 딴 괴로움 근심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운이 집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 있지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운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없고 이래에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없으며 안에도 알미없고 밖에도 알미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없으며 어배도 알미없고 이수개도 알미없고 과이수개도 알미없으며 부처에도 알미없고 법에도 알미없고 승가에도 알미없다 그리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집죄에도 알미없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도죄에도 알미없으며 원인에도 알미없고 별과에도 알미없고 고죄에도 알미없고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고배도 고죄에도 알미없고 알미없으며 고죄에도 알미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 되는 것에도 알미없으며 열등한 것에도 알미없고 가장 미묘한 것에도 알미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나쁜 행동에도 알미없고 알미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척처에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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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식견도 없고 확실히 세를 아는 것도 없어서 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거지 그것을 이것을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식이란 육식 신을 말하니 첫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일한 명일한 사무세군을 말하니 첫째는 소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원이요 넷째는 식원이다 그리고 무엇이 생긴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처인가 육처란 육매처를 말하니 무엇이 육처인가 육처란 첫째는 안내처 둘째는 이내처 셋째는 디내처 뒷째는 설베 척 다섯째는 신내처 여섯째는 은내처 다섯째는 다 이것을 육처 구한다 육처는 주구의 변이 변이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족인가 족이란 육척을 말하니 첫째는 한 족 이어 둘째는 이 족 이어 셋째는 이 족 이어 넷째는 설 족 이어 다섯째는 신 족 이어 여섯째는 의 족 이 족 이 족 이것을 족 족 은 스위 은 다섯째는 신 족 여섯째는 의 족이다 이것을 족이라 예수님 즐거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인가? 애는 세 가지가 아니스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에는 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인가? 지혜는 네 가지가 아니스니 욕시 견치기인지 아우지를 말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혜인가? 왜는 세 가지가 아니스니 요게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유라고 한다. 수는 애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혜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여 중생이여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생에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혜인가? 유는 생에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혜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머물렀다. 내 곳이 밝게 시비쳐 오늘 없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이라 보안다. 생은 노사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노인가? 물한 머리카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지팡이에 의지하며 정신이 온몸이 하고 몸은 파리하여 줄어들고. 세태하며 모든 감건은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노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처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해물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복숭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화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이치라고 한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연설하시자.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에 차별된 이치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연설하시자.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선해였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이뤄지니고 받들어 행하였다. 성문과 보살는 일을 얻게 되었으며 이뤄지니고. 성문과 보살는 일을 얻게 되었으며 이뤄지니고. 이와 같이 나는 드럽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시라워하시자. 귀에 계속 웃고도 권에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의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시기요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라는 가인은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밤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시간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조의 연이 되고 육조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 수의 연이 되고 순은 애우의 연이 되고 눈은 생의 연이 되고 눈은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탄 괴로움 근신본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온 이집한다고 한 바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이치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우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 없고 이래도 알미 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 없으며 안에도 알미 없고 밖에도 알미 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 없고 과거에도 알미 없고 과거에도 알미 없고 암기 없고 과거에도 알미 없고 순가해도 알미 없다 그리고 고재에도 알미 없고 집재에도 알미 없고 멸체에도 알미 없고 도체에도 알미 없으며 원인에도 알미 없고 결과에도 알미 없고 원인에서 생겨난 모든 보배도 알미 없으며 착한 일에도 알미 없고 착하지 못한 일에도 알미 없으며 죄가 있음에도 알미 없고 죄가 없음에도 알미 없다 또한 반드시 닦아 익혀야 하는 곳에도 알미 없고 반드시 닦아 익혀서는 안 되는 곳에도 알미 없으며 혈통한 곳에도 알미 없고 가장 미묘한 곳에도 알미 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알미 없고 착한 행동에도 알미 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알미 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척처에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미 없으며 알미 없으며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직견도 없고 확실히 죄를 아는 것도 없어서 서리석도 무지하고 우매한 거지 그것을 무명이자 한다 그리가 무엇이 행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의 관한 행과 말의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겉에서 무엇이 식인가 신이란 육식신을 말하니 겉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의란 사무쇠분을 말하니 첫째는 소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원이요 넷째는 식원이다 그리고 무엇이 색인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처인가 육처란 육내처를 말하니 첫째는 안 내쳐 둘째는 이내처 셋째는 비 내쳐 둘째는 설 내쳐 다섯째는 신 내쳐 여섯째는 의 내쳐 여섯째는 이처 넷째는 설 내쳐 넷째는 설 내쳐 다섯째는 신 내쳐 다섯째는 신 내쳐 여섯째는 의 내쳐이다 이것을 조개 이것을 조개라 한다 조건 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의 연이 된다 수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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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주시기 이것을 수라고 한다 선의 은혜 예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예연이 된다 애는 세 가지가 있으니 욕의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 애는 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인가 지혜는 네 가지가 있으니 욕의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지은가 애는 세 가지가 있으니 욕의 세계무세계를 말한다 이것을 유라고 한다 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요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마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이란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마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안 몸을 나타내고 오십팔 개시 비춰 온을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이라고 한다 생은 노사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노인가 모란물이 가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몸과 등은 구부러지고 검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겨둔 것도 지고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에 행을 제하며 정신이 훈리하고 몸은 발휘하여 호주를 들고 세태하며 모든 감건은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노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처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목숨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이치라고 한다 비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의 처음과 연기에 차별된 이치에 대해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연설하시자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선해였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일어진 이곳 밭으로 행하였다 영원을 겨누다 영원을 겨누다 영원을 겨누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시라와서 띠에 기소 굽고 도군에 머무시면서 하얀 없는 무수한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연기의 처음과 그 차별된 이치를 말하겠다 그대들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애설하리라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연기에 처음이라는 가인은 이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밤은 행의 연이 되고 행은 식의 연이 되고 식은 명색의 연이 되고 명색은 육초의 연이 되고 육초는 적의 연이 되고 조건 수의 연이 되고 순은 애의 연이 되고 해난치의 연이 되고 진은 영의 연이 되고 유는 생의 연이 되고 유는 생의 연이 되고 생은 노사의 연이 되어서 걱정 안 딴 괴로움 근신본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을 순수하게 큰 괴로움에 운이 집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연기에 처음 있지라고 한다 무엇을 연기에 차별된 것이라고 하는가 무명은 행의 연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무명인가 무명이란 다음과 어떤 것을 말한다 저 과거에도 알미없고 이래에도 알미없고 과거와 미래에도 알미없으며 안에도 알미없고 밖에도 알미없고 안과 밖에도 알미없으며 밖에도 알미없고 이수게도 알미없고 과이수게도 알미없으며 부처에도 알미없으며 부처에도 알미없고 법에도 알미없고 성가에도 알미없다 그리고 고제에도 알미없고 집제에도 알미없고 부처에도 알미없고 도처에도 알미없으며 원인에도 알미없고 결과에도 알미없고 부처에도 알미없고 부처에도 알미없고 부처에도 알미없고 holds으며 부처에요 연미없고 전미없기 칙해요 잊혀서는 안 되는 것에도 알미없으며 열등한 쟤這一 왈 for 로 열 가장 미묘한 것에도 얼마 없으며 나쁜 행동에도 얼마 없고 착한 행동에도 얼마 없고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에도 얼마 없으며 인연이 생겨난 육척척도 그대로 일관하여 알매압 따위와 같이 그 곳곳마다 철저하게 암도 없고 직견도 없고 확실히 죄를 아는 것도 없어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것이 것을 무명히 가한다 그리고 무엇이 행인가 행에는 세 가지가 있음이 신체에 관한 행과 말의 관한 행과 마음의 작용에 관한 행을 말한다 이것을 행이라고 한다 행은 식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식인가 사실이란 육식신을 말하니 첫째는 안식이요 둘째는 이식이요 셋째는 비식이요 넷째는 설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다섯째는 신식이요 여섯째는 의식이다 이것을 식이라고 한다 명의란 사무생은을 말하니 첫째는 첫째는 소원이요 둘째는 상원이요 셋째는 행원이요 넷째는 식원이다 그리고 무엇이 색인가 이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색을 말하니 모든 색은 사대미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색과 앞에서 말한 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명색이라고 하니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명색은 육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육처인가 육처란 육매처를 말하니 첫째는 안 내쳐 둘째는 이내초 셋째는 비 내쳐 둘째는 설 내쳐 다섯째는 신 내쳐 여섯째는 의 내쳐이다 이것을 육처하고 한다 이것을 육처하고 한다 육처는 죽어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존재인가 존재한 육척을 말하니 첫째는 안쪽이요 둘째는 이쪽이요 셋째는 비쪽이요 넷째는 설 쪽이요 다섯째는 신 쪽이요 여섯째는 의 쪽이다 이것을 조개라 한다 죽은 수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수인가 수의 연이 된다 수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즐거움에 느낌 괴로움에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한다 이것을 수의 연이 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는 은혜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인가 해는 세 가지가 아니 있으니 요게 세게 무세게 될 말한다 이것을 것이다 이것을 해라고 한다 이것을 만한다는 heb 육체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ง offs 육척은 세 가지가 kiedy cuestiver이지az 주 어떤 게 gereing 괴로움에 군 Optlet 이것을 치라고 한다 치는 유예연이 된다는 것에서 몸씨유인가 외에는 세 가지가 안 있어있니 유교 대교 무제교를 말한다 이것을 치라고 한다 유는 세메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생인가 생일한 저들 각각의 중생이요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유는 세메연이 된다는 것에서 몸씨유인가 생일한 저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무리에서 자신의 나갈 길에 따라 태어나고 태어나서는 몸을 나타내고 십팔개시 비춰 오늘 얻게 되어 생명이 생기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이라고 한다 자생은 노사의 연이 된다는 것에서 무엇이 노인가 모란 머리카락이 빠지고 변하며 피부는 늘어지고 주그러지고 온 몸이 쇠약해지고 제 모습을 잃어가며 몸과 등은 구부러지게 구부며 검버섯이 몸에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숨결은 검버섯이 몸의 모양은 구부정해져서 지팡이에 생명을 의지하며 정신이 혼미하고 몸은 발휘하여 호주로 들고 세태하며 모든 감가는 노화하여 기능을 상실해 갖고 모든 행동이 부자유스럽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오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사인가 사람처들 각각의 중생이 그 중생의 해물에서 마침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복숭과 따뜻함을 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도 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와 앞에서 말한 노를 통 끌어서 하나로 하여 노사라고 한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연기에 차별된 이치라고 한다 비후들이여 나는 이제까지 그대들을 위하여 표제로 삼았던 연기의 청과 연기의 차별된 이치에 대해 그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연설하시자 성문과 보살 그리고 하늘과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여 손에 없던 일을 얻게 되었으며 믿어 지니고 받들어 행하였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